Q. 미술관에 왔어요 Q. 미술관에 왔어요 안녕 오늘은 좀 쉬는 날이라 미술관에 갑니다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나온지 꽤 됐는데 이제 켰어요 큰일이네 미술관도 갔다 오고 막 슬러쉬도 먹고 했는데 이제 켜버렸네 난 망했어 와 스테이크 해 보자 스테이크 해 보자 오빠 다 먹고 있잖아 아이고 아이고 스키즈기가 모자클 해줄거야 스테이크 집에 왔습니다 스테이크 해 봐 ?) 오늘은 첫 공연이 있는 날입니다. 오늘 공연도 잘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수박 맛 좀 재미있는 춤을 찾았어요. 너무 힘드네. 가수로? 가수롭다, 가수로. 이거 어떻게 하지? 그냥 어떻게 한다고? 바위가 이렇게 넘어가야 돼. 이렇게 넘어가야 돼. 잡으면. 오늘 넘어가야 자지가. 우리 산이나 덮고 간을 넘으면 돼요, 이거야. 사랑하는 날만 볼 수 있어. 내 눈에만 볼 수 있어. 귀신인가? 내 눈에만 볼 수 있어. 귀신인가? 우리 산이나 덮고 간을 넘어가야 돼. 우리 산이나 덮고 간을 넘어가야 돼. 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호신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즈매 이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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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오 딱 뛰어 봐 넌 아이오 넌 넌 나라라 슈퍼보 나라라 네라라 네라라 흐르는 도구시여 너는 아까리 아까리아까리 and play I'll always remember us this way 1, 2, 3, 4 1, 2, 3 1, 2, 3 1, 2, 3 고투어스에서 두 번째 공연이 날입니다 오늘도 촬영을 잘 촬영이 돼 오늘도 공연을 잘 해 보도록 가겠습니다 안녕 오늘 참 날씨가 좋아가지고 찍고 싶었어요 미국에서 이렇게 날씨가 계속 좋아가지고 기분이 좋습니다 어쨌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가슴줄지 예 네랄가 income은 거야 에버, let's go, 에버, let's go 예 예 리, no 예쓰 스트레이키즈 아 조금 멋있게 하고 너무 귀엽게 그린 스트레이키즈 구원 스트레이키즈 한입 스테이크 최고다 여기 L.A. 갈비 돼지고기 김치 덤플린 그리고 밥 적당하죠? 응? 목 안 맥히냐고 안 구워 구웠어 구운 거야 구웠다 말았다 이거 구웠다 말았다 너무 구웠다 말았다 냅했지? 냅했고요 보수를 못 먹어 보수 너무 맛있는데 깻잎 보수 못 먹는 사람 참 마음이 아파 그만한 음식이 없는데 네 어제 영화 OST를 불렀어요 Always Remember Remember Always Remember Us This Way 라는 노래를 불렀죠 네 한 소절 부를 때마다 얘가 소리를 어떻게 들으시더라고요 뭐 하세요? 구경 오셨어요 수정 받으셨어요? 봐야죠 안 받아도 잘생겼네요 자 강적이 등장했습니다 강적 퇴장 안녕 당신이요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자 네 오늘은 포토어스 공연 2회차고요 마지막으로 오늘도 어제처럼 재밌게 파이팅해서 못 해보겠습니다 렌즈하고 마카르기 끼볼까 자 렌즈 쉽게 끼는 법 손에 올려놓는다 넣는다 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너지 드링크로 마시는 음료수를 만들 예정인데요 크랜베리 주스로 한번 만들어볼 예정입니다 약간 쓴 느낌 있어요 이해나 오늘 들어가서 그거 한번 정리해볼래? 뭐지? 벌써 다 썼어 이런 느낌? 근데 이때는 약간 설명을 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서서히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 말을 이제 쓰면 될 것 같은 느낌 음 좋은데요? 그래 오늘 포토어스의 마지막 날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포토어스 포토어스테이 기대해줘요 we're still hell we are strong kids gang gang all right I got the same in my name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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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여기서 마지막 공연이에요 LA 두고만 하면 맨날 추워도 끝이야 걱정하지 마세요 더 멋진 거로 돌아올게 1, 2, 3, 2, 0 우후! 예수! 예! 4th war I love you 4th war 바이바이! 매니아 투어 이제 완전한 종료를 앞두고 두 번이 남았는데 소감이 어떻다? 아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뭔가 아쉽기도 하고 고려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이팅! 공연을 마치고 왔습니다 일찍 잘 예정했고요 얼른 얼른 씻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씻고 오겠습니다 네 토너를 7분 바르고 그리고 승리를 발라줍니다 스쿨크림 거기다 말려줍니다 다 씻었나? 다 씻었나? 네 인턴선을 자려고 합니다 오늘도 공연을 잘 마쳤고 네 포토호스 2회차 공연이 다 끝났고 1회 공연 두 번 만 남았습니다 내일 공연 준비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밥 먹고 있습니다 이게 맛있네 맛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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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요 이거 당신 브이로그 아닙니까 이거 L.A 아 L.A 가이비 안녕 L.A 갈려고 비행기 탑승했고요 이제 나중에 찍을게요 이제 나중에 찍을게요 그러면 라이브 탑승 이제 1959 소절에는 행복한 필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날씨가 생존로 흘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